오늘은 부산을 가는데 같이 오세요 맛있어? 이거 돈까스야 와 민찬이 매운 것도 먹어 아빠가 공부해 안녕 안녕 친구들 노야 너도 인사해 참여하면 돼 안녕 친구들 아이유 따라오세요 너무 미끄러워요 엄마 운동을 소중하겠다 예뻐서 우찬이 어디야 지금? 여기 부산카페 부산카페가 아니지 부산 백화점 뭐하고 있어? 지금 호떡 먹다가 호떡 옷에 흘렸지 다 묻었지? 응 원래 호떡 맛이야 흘리는게 호떡 맛이야? 여기 얼굴에 입술이 다 묻었어 어색한 표정은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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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 리오야 지금은 카페 이름이 뭐지? 시카고 따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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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지마 리오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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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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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간다 따뜻하고 좋아? 응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엄마 어 어 뭐랑 있었어 니가 뭐랑 있었어 어 어 저거 뭐지? 뭘까 저거 해골 같은데 해골? 오우 무섭다 우와 무섭다 이거 내가 주는거 어 어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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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이제 시작할게요 이제 시작할게요 다 먹었어요 오늘 미찬이 하루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습니까? 수영이요 수영이요? 네 응 지금 뭐 먹고 있어요? 자 자는 시간인데 네 위례정우 선생님 지금 뭐 먹고 있습니까? 오징어 아 무슨 다섯살이 벌써 오징어를 좋아해요 응 그렇게 맛있어? 응 아빠가 다 먹어도 돼? 리오는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 음 수영 수영 그리고 또 응 부산 부산에 온게 재밌었어? 응 에이티브 팬들 안녕히 계세요 응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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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찬이도 굿나잇 굿나잇 빠이빠이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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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는 뭐 그리는거야? 파티 그린거 같아 조르디야? 흠 아저 아니야 뭐야 뭐야 멋있는 그림 그려져서 한번 줘 멋있는 그림 그려져서 한번 줘 멋있는 그림 그려져서 한번 줘 잘 못 그렸다 거기야 잘 그렸는데? 괜찮은데? 이거는 스타베크스 아니야? 스타베크스? 스타베크스 카니발? 카니발이야? 무슨 얘기가 카니발이야? 아바스 다섯 개쥬 다섯 개쥬 종이 없어 종이 없어? 나중에 우리 숙소 가서 숙소 가서 숙소 가서 종이 사러 가자 미찬이 영상 보는데 이가 없네 이가 다 빠졌네 앞니랑 이가 다 빠졌네 이가 다 빠졌네 영국 없다 영국 없다 What do you like? 그럼 오늘 영상 끝 끝 우리 끝 시작 끝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다음 기판 안녕하세요 지금 부산 카페에 와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카메라맨은 제 그림 보고 있어요 2.1.2.1 이 영상은 2.1.3 3.2.1 3.2 3.2 3.2 5.2 3.2 5.3 5.3 길 참으거든요 가득한 거 아니야? 주님 아름다운다, 수다비! 자이샤, 우리 천주의 초! 가야겠다! 종사! 같이! 야! 우리 종사! 어? 그거? 그거 집 앞에다? 쥐띠! 그거 헛띠! 인찬이 원숭이 아니야? 저기 있다! 이리와! 아니 난 돼지하고! 응! 형이 돼! 너 돼지띠! 이리와! 그럼 나한테 다 잡아먹어서 돼지고기하고 해야겠다! 죽어! 엄마 이거 맞아! 원래 천안은 왜 있는지 알아요? 원래는 괜히 몸 해봐! 오빠! 기대해봐! 아까처럼 엄마! 손 모아서 숙이고 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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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들어볼까? 응! 이거 만들어볼까? 또 됐어? 이거! 이거! 야! 리오가 기도 엄청 잘하네! 나도! 내가 볼까? 오빠만 나도 해볼게 하와야! 울산, 울산 코스프로 반납! 잘 읽겠습니다! 네! 어딜 봐! 오빠! 다 나왔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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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 Off To The often 40. таки Wort 잘 알아! 예! 맞아요! 오! 맞네? 열어 세뱉 보자 도착! 산책자 무서워 어?! 진짜 내가 안 Stage 4 ты隊 WagYang kay 미찬이 선물 엄청 많은데? 가방? 그거 뜯는 거 아니야, 요야. 거기에 보물이 엄청 많이 들어있대. 아니야. 거기에 보물이 많이 들어있대? 응. 자, 자. 형아, 여기 있다. 여기 전시장 가보자. 어디 가보자고? 전시장? 오, 여기 뭐지? 이게 뭐야, 이거야? 미찬이 좋아하는 거다. 여기 레이저가 자꾸 그런 데요. 저기 한번 가봐. 어, 여기서 나오는 거네. 리오야, 저 끝으로 가볼까? 네. 리오야, 저 끝으로 가볼까? 미찬이도? 네. 네. 어디 가? 이거야. 뭐야, 김유.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안방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갑니다. 가자. 가자, 이제. 아빠, 먼저 가봐. 아빠, 저기에 있어봐. 응? 저기에 있어봐. 아빠, 어디 달려있어? 벙긋. 빨리 가. 빨리 가. 아빠, 갖고 와. 형님, 아빠가 채워줄게. 뭐 할 거야, 이제 김민찬 씨는? 이거 똥침할 거예요. 똥침할 거예요? 자, 우리 새우튀김 모자. 응? 새우튀김. 이게 뭐야? 이거 새우튀김. 봐봐. 보자. 이게 리오 새우튀김 그림 그린 거야? 응. 우와, 리오 잘 그렸네. 저도 새우튀김. 새우튀김? 이건 새우튀김 아닌데? 어허허허. 그건 공유에요. 저도디 공유. 오! 안은 짠 한다고 한 대 안 한다고. 우리 똥꼬이. 똥꼬, 똥꼬, 똥꼬. 똥꼬. 우와. 시덤이, 들어갔어. 어떻게 하면 츄자가 있어요? 이제 츄자가 있어요. 어떻게 츄자가 있어요? 여기, 여기 물안경 작은 게. 이거 작은 거 아니야? 어? 뭔데? 노란 글자국은 이렇게 나는데? 나 어머니 뭐 사는 거 안 매운 칠리 알까? 엄마 뭐가 제일 좋아? 이거 맵지 않을까? 안 매운 칠리에요 응? 그냥 만약에 바람을 떼잖아 바람 바람 그럼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냥 바람을 새 계속 부어 너무 뜨겁게 만들었다 딱딱이 먹어야 맛있지 아파 응? 그런데 한 입에 먹은 거 알았을까? 먼저 온도 체크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구부리고 그거 한 입에 넣으면 내가 그거 한 입에 그럼 이거 한 입에 먹을 수 있어? 리오는? 아빠가 먹어야지 아빠는 얼굴이 엄청 크잖아 너도 나중에 어른들 얼굴이 커져 정성이라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응 응 한 입에 응 한 입에 한 입에 응 한 입에 한 입에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오 조금만 이만큼만 먹을게 이만큼만 먹을게 이만큼만 먹을게 이만큼만 먹을게 한 입에 한 입에 한 입에 이 정도 먹어? 네가 이렇게 먹으면 아빠가 좀 먹어줄게 너 뭐 먹어 여기까지 먹으려면 여기까지 먹으려면 되게 조금먹는게 응 아빠 안 먹고 왜 그거 하나 먹고 뺏어먹어 뺏어먹으면 안되지 달라고 그래야지 응 물어봐야지 응 형 한 입만 줘도 돼? 응 여기까지 먹어 너는 너무 조금 준다 아빠 어때? 왜? 아니 넌 이만큼만 먹을게 아빠 이만큼만 먹을게 응 아니야 똑같이 먹었거든요 아 반반? 응 좀 자고 있어 야 왜? 아니 이리 와 눈 질기 맛있어 안짜먹어야지 맛있다 맛있다 핫도그 내 수고한 먹으러 왔다 에리코 잘라 드릴게요 어휴 이리 네 근데 오늘도 뒤집어 헤맸어요 한 번 잘못 들어가가지고 니효야 고기 맛있어? 감사합니다 응 고기 맛있지 많이 먹어 소스라서 그래야 185대신 니효야 맛있어? 얼만큼 맛있어요? 얼만큼 응? 얼만큼 얼만큼 맛있어요 얼만큼 얼만큼 귀엽다 귀엽다 어르신 같은데 어르신 맨날 어르신처럼 보이시네 응 다 비벼가지고 고기 올려가지고 맛있어? 응 맛있어 안녕 잘 먹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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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mo 조심 네 네 하자 devoir 안녕 저도